핑크퐁, 니니머 핑크퐁, 니니머 핑크퐁 핑크퐁, 그거 알아? 만나면 도망쳐야 하는 위험한 동물이 있대 어? 도망쳐야 한다고? 왜? 조심해, 아슬아슬 도망쳐 위험해, 빨리 빨리 도망쳐 만나면 도망쳐요, 위험한 동물 특이하다 다가가면 큰일 나 왜? 삐죽삐죽 솟아오른 나의 가시들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지 다가오면 가시 새워 멍뚱만 치지 밤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나는 산미치광이 조심해, 아슬아슬 도망쳐 위험해, 빨리 빨리 도망쳐 만나면 도망쳐요, 위험한 동물 예쁘다고 만졌다간 큰일 나 빨간, 파란, 예쁜 색깔, 나의 피부색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지 위험하면 피부에서 독을 내뿜지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나는 독화살개구리 조심해, 아슬아슬 도망쳐 위험해, 빨리 빨리 도망쳐 만나면 도망쳐요, 위험한 동물 신기해서 다가가면 큰일 나 동글동글 파란 고리 나의 무늬들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지 파란 고리 무늬 위로 독이 나오지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나는 파란 고리 문어 조심해, 아슬아슬 도망쳐 위험해, 빨리 빨리 도망쳐 만나면 도망쳐요, 위험한 동물 귀엽다고 다가가면 큰일 나 통통한 몸통과 길쭉한 다리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지 알고 보면 내 몸은 근육덩어리 모두 한방에 날려버린다고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나는 캥거루 조심해, 아슬아슬 도망쳐 위험해, 빨리빨리 도망쳐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они가 울고생판을 이용합니다 일, 지시, 바이러스, 딸 ıyorum, 이ster 이끌어, 딸 open, 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